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빼먹을 뻔했죠. 전용 60제곱미터 이상 되는 주택 인허가 수인데요. 소형과 중소형은 매매 전세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수도권에서 검증이 됐었죠. 대략 전용 59제곱미터 이상부터. 그러니까 한 가정이 살만한 규모 이상의 주택이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이 수치는 총 주택 인허가 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충남에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인허가 수치는 얼마일까요? 올라갑니다. 이상해요. 계속 올라가요.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요. 뭐 잘못된 거 아닐까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해가 안 되실 거니까 꼭 보고 오시고요. 충남 인허가 물량에서 이상한 점 1개 그리고 무서운 점 1개를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이상한 점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인허가 물량을 보시려면 꼭 아셔야 하는데요. 자 인허가가 먼저 그리고 그 다음 착공입니다. 그렇다면 연도만 다를 뿐 그래프 모양이 좀 비슷해야 되죠. 자 여기는 충남의 총주택 인허가 건수예요. 아래는 충남의 총주택 착공 건수예요. 11년, 12년에 인허가가 많았고요. 그래서 12년, 13년에 착공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왔죠. 착공은 미룰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건설사 재량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4년, 15년에도요. 인허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14년, 15년에 또 착공이 많아요. 이때는 안 미루고 바로 공사를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착공을 많이 하면 2년 정도 후에 입주 물량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래 착공을 보니까 2020년, 2021년에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2023년, 2024년에 많은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보다 선행되는 27년부터 21년까지의 인허가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죠. 키가 다 작잖아요. 딴 애들에 비해서. 이상하죠. 인허가가 많아야 착공이 많은 거고. 그로 인해서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가장 선행되는 데이터인 인허가 물량으로 입주 물량을 예상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남에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을 한 그래프로 모아봤어요. 관건은 2020년, 2021년에 밤새기 착공 물량이 어디서 나왔나 하는 겁니다. 그래프가 두 개 따로 있을 때는 17, 18, 19, 이 인허가 량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키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치를 보였죠. 그런데 이 착공이랑 합해보니까 조금 달리 보입니다.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이 미착공 물량이 눈에 띄는데요. 17년부터 19년까지 따지면 공사를 하지 않은 미착공 물량이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시장에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에 것도 있겠죠. 이만큼이요. 이 대기 물량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착공 물량으로 나타난 겁니다. 인허가는 받았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착공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20년, 21년에 천원 아파트 시장이 좋아졌잖아요. 어? 이때가 기회다 해서 이때부터 착공을 늘린 겁니다. 인허가 착공, 미착공 물량에 대해서는 대구 두 번째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이 네모 박스 안에 물량이 그래프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수치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2018년에는요. 인허가 받은 것이 2만 6천호 정도 되었는데, 18,668호가 착공했습니다. 약 71%만 실제 공사에 들어간 것이고요. 7,463호의 미착공 물량이 발생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2017년 약 4천호, 그리고 2019년 3,700호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그리고 2020년에는 2만 4천호 정도가 인허가 받았는데, 공사 들어간 것은 3만 3천호예요. 약 8,600호 정도 더 많이 공사에 들어갔죠. 그리고 2021년에는 5,900호 정도 더 많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2020년 이전에 인허가를 받았다가 공사를 미루고 있던 이런 물량들이 20년, 21년에 이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2017, 2018, 2019년에 미착공 물량을 합해보면 15,270호고요. 그리고 20년, 21년에 더 착공이 된 물량은요. 14,512호로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착공 물량이 적은 상태라면 흔히 접할 수 있는 입주 물량이 적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 기존 인허가가 많고 혹은 이런 미착공 물량이 많은 상태라면 추후에 입주 물량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늘어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허가 물량과 미착공 물량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충남의 인허가 물량으로 와볼게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인허가가 약 4만 2천호입니다. 공식 통계에 집계된 이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수를 보여줘요. 입주 물량만 보면 2025년 이후에는 적은 물량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알고 나니까 식은땀이 좀 나는데요. 2022년에 인허가 물량은 4만 2천 716호인데요. 착공은 2만 5천 99호가 진행됐습니다. 착공을 적게 하고 그만큼 분양도 적게 하니까 입주 물량에 나타나지 않은 건데요.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2022년을 기준으로 충남의 미착공 건수는요. 1만 7천 6백 107호예요. 자, 이만큼이 숨어 있는 거죠. 2011년 2만 3천호 정도의 미착공 물량 다음으로 많은 건데요. 이것들이 추후에 착공이 되면 입주 물량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빼먹을 뻔했죠. 전용 60제곱미터 이상 되는 주택 인허가 수인데요. 소형과 중소형은 매매 전세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수도권에서 검증이 됐었죠. 대략 전용 59제곱미터 이상부터 그러니까 한 가정이 살만한 규모 이상의 주택이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40제곱미터부터 60제곱미터까지 묶어놨기 때문에 60 이상부터 받습니다. 어쨌든 이 수치는 총 주택 인허가 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충남에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 인허가 수치는 얼마일까요? 올라갑니다. 이상해요. 계속 올라가요.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요. 뭐 잘못된 거 아닐까요? 와, 저는 처음에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잘못 그렸겠지 하고 몇 번이고 통계청을 다시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잘못 그린 게 아니더라고요. 2022년 충남에서 60제곱미터 이상 주택 인허가 수가 37,609호예요. 이 통계가 시작된 2007년 이후에 16년 동안 역대급으로 많은 수치를 볼 수 있어요. 이 많은 수가 당장 착공은 하지 않더라도 추후 착공하고 입주물량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25, 26, 27에 줄어든 입주물량 데이터만 보고 환호하면서 뛰어드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양의 인허가지만요. 2021년까지는 인허가가 적었죠. 이 많은 인허가가 딱 1년치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들어오면 100% 실패한다. 이게 아니라 입주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고 2023년 올해 인허가량과 착공 물량을 지속해서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허가로 입주물량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요. 통계청에서는 이렇게 충남 전체 물량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군별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금 봤던 엄청나게 많은 60제곱미터 이상의 인허가 물량이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지역에 몰려 있다면 천안과 아산은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라는 홈페이지에요. 여기서 인허가 물량이 어느 시군에 많은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만 지금까지 보여드린 인허가 착공은 호수 단위였고요.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동수 혹은 제곱미터 면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승인 통계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저는 면적으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월 단위로 어느 시군에 인허가가 많은지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단독주택, 아파트, 근생 같은 건물을 모두 포함한 인허가 물량을 체크해볼게요. 2022년 1월부터 볼게요. 연두색이 진해질수록 인허가 받은 건물의 연면적이 많은 겁니다. 절대값 기준은 아니고요. 이게 매달 바뀌어요.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도가 좀 이상하죠. 아산시가 두 개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산시 아니고 천안시입니다. 1월부터 볼게요. 천안이 많죠. 2월 아산천안 많습니다. 다음 또 천안이 많고요. 4월에 아산, 천안, 당진이 많아요. 다음 천안, 아산, 홍성이 많고요. 다음 또 천안, 아산이 많아요. 7월에는 보령과 서천, 아산, 천안, 당진이 많고요. 8월에는 천안이 많습니다. 다음 천안, 아산, 보령. 다음 서산, 당진, 아산, 천안, 홍성까지 포함되어 있고 서산부터 천안시까지 많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또 천안시네요. 어떠신가요? 천안과 아산의 물량이 많아 보이는데요. 2022년 인허가 중에서 천안, 아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워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화해서 보고 싶어서 더 찾아봤습니다. 샘토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아파트가 차지하는 면적만 따로 볼 수 있더라고요. 아쉬운 건 1년 전체가 아닌 한 달씩만 조회가 가능하다는 거였죠. 그래도 시청자, 구독자 분들께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수기 입력해서 2022년에 인허가 데이터를 전부 모아봤어요. 아파트 인허가 면적은 충남 전체와 천안, 아산, 당진, 서산, 홍성까지 따로 분류를 했고요. 그 외 지역의 인허가는 따로 모아서 그 외 지역에다 넣습니다. 충남 전체의 인허가 면적이 약 450만 정도 됐는데요. 이 중 천안이 150만, 아산시가 148만 정도 됩니다. 꽤 많은데요. 얼마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볼게요. 어차피 천안과 아산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보면 됩니다. 샘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천안시와 아산시의 인허가 비율은요. 34%, 33%로 전체의 67%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통계청처럼 정확하게 안 들어맞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택 인허가가 어디서 많은지 정도는 예상할 수 있죠. 천안과 아산은 데이터를 함께 봐야 되는 지역이에요. 따로 움직이는 지역이 아닙니다. 어쨌든 60제곱미터 이상 되는 인허가량이 2022년에 역대급으로 늘어났죠. 그런데 그 중 대부분의 인허가가 천안시와 아산시에서 나온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입주 물량은 적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어있는 물량이 많이 있고요. 이 중 충남의 탑2 도시인 천안과 아산의 그 물량들이 많이 숨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은 공격적으로 천안과 아산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2023년의 인허가량과 착공 물량, 착공하지 않은 미착공 물량을 계속 체크해보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 데이터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신뢰 높은 통계청 데이터를 보고 해석하고 부동산 시장만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후행 데이터를 이것저것 챙겨보는 것보다 이런 인허가, 착공 같은 선행 데이터를 확실히 공부해두시는 편이 훨씬 낫죠.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에 얼리버드 2차 이벤트 중이에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